산다는 게 소설 같은 한 편의 얘기들을 세상에 뿌리며 살지 자신에게 너무 실망하지마 모든 걸 다 잘할 수는 없지 않나 우리보다 더 나아가 내 일이 그렇다면 인생은 지금이야 즐거운 친구 되셨습니까 아리바 아리바 아로 세뇨리따 서리 캐스 MC 스나이퍼 얼음표 동별이 쏟아지는 햇병 소원 빌어볼까 둘이 새벽 파교가 연주하는 박자를 따다 흥겹게 춤을 추는 바 한국모래사장 양탄산 삼아 전세들 모두를 내 빛나게 삼아 올리는 웨딩만 치면은 어때 부끄럽지 말았다며 섰뜩기소 아름다운 서양 빛을 내는 물결위에 각지기 사랑해서야 왜 이제서야 나타난 거야 버스처럼 하야 눈을 가듯해 저승평선 위로 고개를 드는 고래 타고 주님 떠날 거야 그대 손잡고 이 숫자 마음이 진짜 가슴이 뛰는 대로 하는데 이제는 더 이상 슬픔이여 안녕 왔다갈 한 번의 인생아 여름에는 빛을 결혼은 선택 가슴이 뛰는 대로 하는데 눈물은 이별의 정통일 거야 다가올 사람은 두렵지 않아 행복을 파티 행복아 기가 막혀 행복아 기가 막혀 행복아 기가 막혀 행복아 기가 막혀 봄 내려온다 봄이 내려온다 송림 깊은 골로 한 김생이 내려온다 몸은 흘순들순뻘 머리를 잔뜩 한발이 넘고 외머리 흔들어 전동같은 앞다리 화같은 빛발로 향기 쳐지고 산같은 발톱으로 잔뜩 뿌리 왕무래를 차려내고 지어 지어 입닥 벌리고 음 기지롱 허는 소리 아늘이 무너지고 땅이 죽어진 암들 잘의 정신없이 목을 훔쳐리고 가만히 없었겠다 소리질러 소리질러 ladies and gentlemen let me introduce one and only electric pianist Kang Jae-Hoon 음 음 음 음 Hello. Hey, Charlie. Hey. Hi, Jimmy.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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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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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쥔트하아 여러분 즐거운 시간 되셨습니까? 돼지가 칭칭나네 돼지가 칭칭나네 오늘 오신 여러분들 건강하고 행복하소 돼지가 칭칭나네 돼지가 칭칭나네 엠씨 스나이퍼라 뭐라고 얘기 좀 해봐 여러분들이 붙여서 I say um, you say sand, um, um I say um, you say sand, um, um I say jazz, you say pass me back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년에도 4월 30일 다시 이번 로제첩에서 만나기를 바랍니다 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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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내년에도 노들섬에서 만나요 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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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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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우리 같이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피아노의 강재훈 씨였고요 그리고 신관웅 선생님 그리고 아코디언의 정태호 씨 기타의 트랄리정 트럼펫의 최세진 최선배 선생님이셨고요 김준 선생님이셨고요 이정식 선생님이셨고요 MC 스나이퍼 우리의 사나이 한충우 씨였고요 임주찬 씨였고요 신동아 씨였고요 장재호 선생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해 주셔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내년에 또 여기서 만날까요? 많이많이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